요즘 좀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쁘지. TV만 틀면 나오던데요. 맞아. 은비였네. 이제 지겹죠. 뭐가요? TV에 나오는 게. 아니요? 그게 많이 안 봐? 아니 벌써? 아니요? 그게 많이 안 봐? 아니 벌써? 안 봤네. 말을 그따구로 해. 은비. 아니 너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좋지. 아니야. 미안해. 미안하다고는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지금? 이제는 늦었지, 이 사람아. 왜 은비한테만 그래? 왜 은비한테만 그래요? 그리고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 우리 지섭이가 있으니까. 아, 은비가 너무 똑부러져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고. 아, 오케이. 진짜? 아주 여러모로 쓰고 있네, 진짜? 진정한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지섭이 항상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아,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 교보 친구들이요. 되게 좋아요. 소개해달래? 너무 좋아요. 이게 맨날 웃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네. 근데 왜 웃냐? 진짜 물어봐보자. 왜 웃는 거야? 왜 안 웃어? 아니 웃는 거 좋은데 맨날 웃으니까 좋다. 근데 왜 이게? 교포분들한테 얘기 좀 한마디 해. 오케이. 교포? 아, 교포가 아니고. 교포가 뭐야? 교포 여러분. 교포 여러분. 아, 영어로 그러지 않았어. 아, 영어로 해. 아, 그러네. 교포 여러분. 아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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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커티뉴. 아이, 커티뉴. 아이, 커티뉴. 투 스마일. 투 스마일. 예,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니, 우리 저기 은비 주변에 우리 교포 친구들은 많이 지금 뭐 그런데 실비 주변에는 뭐 얘기 없어요? 마음에 든다는? 우리 지섭이 얘기? 네. 아, 예스. 아, 고마워. 아니, 저기 뭐 실비는 요즘 또 저기 마마무 원래 교육 준비하느라고. 본업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두 가지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 괜찮아. I OK? 아, I'm OK. 톤이 좋아. 실비가 톤이 좋더라고. 진짜. 그게 실비. 아, 진심이지. 긍적도 있어. 그래요. 유남생. 약간 유남생도 지금 실비가 하면 약간 특유의 톤이 있어요. 유남생 한 번만 있어야. 유남생. 여기서 뭔가 중기가, 여기서 중기가 나지 않아.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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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생.